최근까지 계속됐던 한파와 폭설은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서비스업과 농업, 건설업 등은 울상을 지었고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은 웃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재래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돕니다. 급감한 손님의 눈길 배달도 쉽지 않아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시장 상인들은 눈이 그치고 기온이 오르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. 무등산 인근의 한 식당. 입산이 통제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. 우리 사장님 여기 가기엔 얼마나 매출이... 매출이라고 하면 안되죠. 아예 손님을 못 받은데. 한 팀도. 반면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과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. 이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의 경우 방문 고객보다도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매출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. 나오시는 힘든 부분은 온라인 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몰과 동시에 전개됐던 것이 매출의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. 통계청은 한파와 폭설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명절 2주 앞둔 상태에서 물건, 재수성품을 많이 사러 나오면 물가가 더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주일 넘게 지속된 한파와 폭설 때문에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외출 자재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